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이권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이 시골총부에 접근 방법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인수의 부풀리기 현상에 주목한 겁니다. 선거인수 데이터가 확정적으로 발표되기 이전 데이터를 다 다룬 것이고 그 데이터는 전부 다 선관위에 출전을 두고 있는 데이터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과거의 제약회의님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한 겁니다. 이 선거만 하더라도 사전투표를 먼저 까고 그다음에 사전과 당일의 이름들 동시에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당일투표를 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표시간인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개표시간이 진행되면서 사전투표를 깔 때하고 당일투표를 깔 때하고 현저하게 다른 겁니다. 여기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시간별로 개표시간별로.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당일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선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더라도 당일투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힘당 후보가 경합을 벌린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현저하게 뭡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와 함께 여러분들 개함될 때는 엎치락뒤치락을 한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선간위가 위조투표제를 많이 집어넣어줬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와 달리 개표시간이 x축입니다. 그리고 y축이 득표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거 그러니까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다 기준으로 35% 정도 그리고 조작방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전투표소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식을 조작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가장 화끈한 조작이었습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의 차이값이 2023년 10월 10일 보궐선거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 광산국합의 4.15 총선입니다. 이게 자연수인 겁니다. 자연수 난수 이게 뭐죠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표를 화끈하게 밀어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던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미리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걸 보면 오늘 소개하는 시골촌부의 이런 분석의 가장 핵심은 시간대별 선거인수 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셨던 제야전문가나 제야H님의 사후 데이터가 아니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인수가 부풀린 것을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럼 선거인수는 왜 부풀리냐. 선거인수가 부풀려야 더블당에게 위조투표율을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의 부정은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은 발표 사전투표를 발표하고 그 사이에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인수를 누구와 함께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율을 투입해서. 이러면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야전문가나 또 제야H님이나 제야K님은 주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고 그다음에 제야H님 오늘 시골촌부님은 선거인수를 가지고 선거인수가 이런 부풀려지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마치시면 더 관심을 가지시려면 여기 구독도 해 주시고 시골촌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시골촌부를 저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밤에 올리신 건데 역시 경작 박사님이라 다르십니다. 딱 하나 물으시곤 이해하셨다네요. 왜 박사님인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 조작 메커니즘 관련해서 방송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 날 특별히 시간이 좀 보시는 분들도 편안하시니까 오늘 내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겠다. 공병호 박사님께 조작 메커니즘과 조작과 증명 과정을 설명하라. 따로 만들던 256만 표를 개표소까지 집어넣는 게 가능할까. 아주 여러분들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마치시면 시골촌부를 하셔가지고 모두 다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여러분들 그냥 거의 비용 치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정말 애국적인 여러분들 행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보낸 메일입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방송하기 좋은 시간이라서 오늘 몇 편으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 시골촌부 위대한 발견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서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도록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낸 메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최지식을 수혈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숙지를 해 가지고 천천히 보내는 것이 예의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야 H님의 전수조사 도움 제야 전문가의 도움 그 다음에 초창기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의 도움 제야 K님의 도움 이런 분들의 도움에 필적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를 올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그냥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석사는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관심만 가지시고 들으시면 단박에 여러분들 오늘 석사 과정을 마치실 겁니다. 구로 이동 조작 메커니즘 구로 이동에서는 조작값 3 실제로는 조작값 4입니다. 4 조작값 4라는 것은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조작값 4로 고쳐야 됩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3 플러스 1 세 장은 진짜 그 다음에 한 장은 가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값 제로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조작 메커니즘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사전투표소에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까 모두 다 사전투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일렬번호가 주어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3번 투표자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투표자는 그냥 조작범들이 꼽을 치는 겁니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번째 여러분들 투표자들 올 때 4번을 주는 것이 아니고 5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정상적인 투표는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4번 투표자 5번 투표자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선거를 조작하는 전산조작을 하는 친구들이 도독질을 하는 겁니다.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여러분들 하고 나면 4번 투표자를 훔치는 겁니다. 도독질을 하는 겁니다. 꼽을 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 2 3 4 5번 5번 오는 사람만께부터 여러분들 번호를 주는 겁니다. 번호를. 실제 네번째 투표한 사람에게는 1렬번호 5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 3명이 투표할 때마다 1개의 1렬번호를 도독질하는 빼내는 방식으로 선거인 수를 부풀립니다. 조작 결과 투표자 수의 시간대별 누게인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1번 투표자 오면 번호 1번 2번 투표자 여러분 사전투표자 오면 2번 3번 투표자 오면 3번 4번 투표자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4번을 본인들이 하나 꼽을 쳐 놓는 겁니다. 4번. 그 다음에 네번째 오는 투표자에게 5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접근방법 표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선거 조작범들이 위조 투표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세 사람 한 표씩을 먼저 꼽을 치는 겁니다. 빼기를 하는 겁니다. 빼기를. 자 여러분 여기 다니엘리님 알겠죠. 여러분들 잘 알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제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구나. 여러분 선거인 수를 부풀리는 작업은 헛수를 만드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에서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사전투표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일렬번호를 제공하는데 1번 진짜 2번 진짜 3번 진짜인데 4번을 조작범들이 꼽을 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네번째 온 사람한테 여러분들 번호를 5번을 주는 겁니다. 그게 4번의 헛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훔쳐 놓는 겁니다. 그걸 다 합쳐가 나중에 전부 다 누구한테 집어넣는 거 하니까 더블당부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티나타님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꼽을 치고 5번 6번 7번 8번 꼽을 치고 9번 10번 11번 그 다음 12번 꼽을 치고 13 14 15 그 다음 16번 꼽을 치고 이렇게 일렬번호를 붙이면 4칸마다 번호가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월 10일 총선에서 한 서울 조작방법입니다. 세 사람 진짜마다 한 표씩을 꼽을 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로이동입니다. 구로이동 1일차에 12개 자료가 나옵니다.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7 18시 18시까지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가 6시부터 시작되는 모양인데 7시에 관내 사전투표에 9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8시까지 159명이 투표한 겁니다. 누적 투표수입니다. 9시까지 258명이 투표한 겁니다. 쫙 이렇게 가가 여러분들 1일차 오후 6시에 1989명이 투표한 겁니다. 2일차가 시작이 되면은 1989명 더하기 76명이가 2065명이 되는 겁니다. 1일차 12개 1차 12개를 모두 합치게 되면은 사전투표 종결할 때 3,889명이 누적 투표자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이 자료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적 투표자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누적 투표자 수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 1일차에 12개, 2일차에 12개, 도합 24개의 시간대별 1시간별로 여러분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구하게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여러분 여기서는 투표자 수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하도 투표자 수 작업을 많이 해놓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투표를 6시부터 시작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 90명이라는 것은 1일차 7시에 부여된 투표자의 일렬번호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1일차 12시에 부여된 일렬번호 그 다음에 2일차 7시에 부여된 일렬번호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누적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전부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숫자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누적 선거인수 자료가 전부가 도작이 된 겁니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에 3,889명이 전부가 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이게 부풀려진 겁니다. 이게 전부가 부풀린 겁니다. 어떻게 부풀리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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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꼽을 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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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꼽을 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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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꼽을 치고 3 플러스 1 3 플러스 1로 부풀린 숫자가 여기에 90부터 3,889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시골촌부의 여러분들 너무나 창발적인 발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조작이 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조작이 된 것을 조작값을 가지고 부풀린 선거인수를 나눠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10을 4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2가 남지 않습니까 10이꼴은 4 곱하기 2 플러스 2 나머지 값이 2가 나오는 거죠. 이게 조작이 되지 않는 숫자라면 나머지 값이 0, 1, 2, 3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조작된 수치 같으면 4개가 안 나옵니다. 3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관내 사전 투표자수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자수 또 관내 사전 선거인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투표자수인데 관내 사전 투표자수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는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인수하고 관내 사전 투표자수와 같습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소위 관내 사전 투표자수 혹은 관내 사전 투표 유권자수가 이게 다 부풀리져 있는 겁니다. 부풀리져 있는데 이게 만일에 부풀리지 않고 조작이 되지 않았으면 조작이 되지 않았으면 조작값인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 1, 2, 3 4가지가 골고루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관내 사전 투표자수가 부풀리진 상태, 조작된 상태, 위조된 상태를 하게 되면 4개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 값이 1개가 영원히 안 나옵니다. 1개가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4로 나눈 나머지 값 이게 2, 3, 2, 1, 2, 2, 3, 2, 3, 2가 나오는데 0이 없는 겁니다. 0이 없는 겁니다. 4개가 안 나오고 3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0이 없다는 건 뭔가 아니까 조작을 한 숫지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조작된 숫지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자수의 관내 사전 투표자수의 시간대별 무게인 24가지 일렬번호를 4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0인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값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입니다. 그럼 만일 조작값이 여기 3이 아니고 4입니다. 조작값이 5면 어떠냐 4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누적 관내 사전 투표자수를 5로 나누었을 때 사전 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하는 경우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 1, 2, 3, 4 5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위조가 됐을 경우에는 5개가 다 안 나오는 겁니다. 한 개는 영원히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마운 것은 제가 이렇게 이런 시골촌부께서 분석한 것을 빠르게 섭득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참 제가 볼 때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들 잘 분석하더라도 이걸 잘 해석을 해가지고 역대 다른 선거의 분석 결과하고 여러분들 견주해서 이렇게 설득한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 시간대별 선거인수 자료 시간대별 투표자수 자료 시간대별 유권자수 자료 이 유권자수 자료가 여러분들 조작됐느냐는 문제는 조작값으로 24개의 누적 관내 사전특표자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오지 않고 한 개는 영원히 출연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조작의 결정적인 정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더해주기가 없었다면 양일간 시간대별로 24개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혹은 유권자수를 혹은 관내 사전투표자수를 4로 나누면 골고루 나머지 값인 0, 1, 2, 3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0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네 번째, 여덟 번째, 열두 번째, 열여섯 번째, 스무 번째는 모두 다 선관위가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수는 투표수, 득표수 대적을 위해 만들어진 숫자임을 밝혀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그런 발견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구로구에는 세 장당 여러분들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네 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 여덟 번째 사전투표자수, 열두 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 열여섯 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 스무 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 스물네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 스물데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 서른두 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 서른두 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 서른두 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 서른두 번째 관내 사전투표자수는 만들어진 사전투표자수, 유령사전투표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값에서 0이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다 1, 2, 3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거를 등차 얼리스, 이거를 얼리스메틱 시퀀스 이렇게 부릅니다. 한 항에서 다음 항으로 이동할 때마다 일정한 크기만큼 값이 증가하는 혹은 감소하는 숫자의 덩어리를 등차수율이라고 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4 더하기 4, 8, 8 더하기 4, 12, 12 더하기 4, 16, 16 더하기 4, 2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등차수열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공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더해주는 4, 4, 4 다하는 것을 공차라고 부르네요. 컴만티퍼런스는 너무나 오래 전인데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어디죠? 9, 5, 9처럼 4, 8, 12, 16, 20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그 다음에 5, 10, 15, 20, 20이면 0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5 1, 4, 7, 12이면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숫자 사이의 차이 차이가 4, 4, 4식이 이거를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등차수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등차수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보시게 되면 이게 네 번째, 여덟 번째, 열두 번째, 열여섯 번째, 스무번째, 스물네번째, 스물네번째, 스물네번째 모두 다 꼽을 친 겁니다. 선거 조작범들이. 그리고 그 조작범들이 꼽을 쳤기 때문에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 4 곱하기 6, 4 곱하기 7, 4 곱하기 8, 4 곱하기 9.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다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 숫자가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에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자수 관내 사전 투표 자수의 누적 사전 투표 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3장마다 한 장을 꼽을 친 겁니다. 3장마다 한 장 만들어진 숫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려면 조작값을 24개의 누적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로 나눠주게 되면 차이값이 0, 1, 2, 3 4개 중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골고루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걸 여러분들 딱 해보게 되면 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될 4개의 차이값 가운데 한 개가 영원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조작을 한 거란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작업을 전국에 3,500개를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다 잡아낸 겁니다. 몇 표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는지 몇 표보다 한 편을 훔쳐 가지고 더해줬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는 관내 선거인서가 일치해야 되는데 세 장마다 한 장씩을 훔쳐다가 그걸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준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등차수율. 여기 동동주님 잘 말씀하셨네요. 학교 다닐 때 외우던 등차수율 신기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어리스메틱 시퀀스라는 개념을 오래간만에 이러면 한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겁니다. 한 숫자에서 다음 숫자로 이동할 때마다 일정한 크기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을 등차수율이라고 부르고 등차수율을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등차수율을 사례에는 이렇게 4, 8, 12, 16, 20, 5, 10, 15, 20, 25 이게 다 등차수율인데 바로 4월 10일 총선에서 동단위의 조작이 다 이렇게 등차수율로 다 찾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조작하지 않으면 난수입니다. 무작위수.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을 수 없고 조작하게 되면 반드시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규칙은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등차수율을 찾아낸 겁니다. 전국에서 전부 다 등차수율을 찾아낸 겁니다. 전국에 3,500여 개의 은면동에서 전부 다 등차수율을 찾아낸 겁니다. 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시간대별 선거인수 자료 시간대별 유권자수 자료 그리고 시간대별 관내 사전투표 자료를 사용한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그리고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유권자수 사전투표자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왕 여름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시골촌부하고 달리 제야 전문가는 뭘 가지고 조사를 했냐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 이런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접근 방식이 한 분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발표되는 발표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가지고 이런 분석한 거고 한 분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찾아낸 것은 바로 이겁니다. 더불어민국 의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위조 투표지 더하기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 규칙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는 시골촌부는 바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횡렬수유를 찾아낸 겁니다. 횡렬수유를. 4, 8 이렇게 이릅니다. 횡렬수유를 찾아내가지고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값이 조작한 숫자는 나오지 않는 결정적인 여러분 정거를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골촌부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로구에 구로구 이동 구로구 이동 사례를 봤는데 그럼 구로구는 제야 전문가 분석은 어떠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구로구의 제야 전문가의 분석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라색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수치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뚱뚱하고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조작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냐 이런 규칙을 쓴 겁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다 더해준 겁니다. 누구에게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전부 다 위조투표지를 다 더해준 겁니다. 위조투표지는 어떻게 만들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을 해가지고 이 수치를 다 더해가지고 이 위조투표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는 이렇게 제조를 한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조작공장인 겁니다. 이게 조작공장. 이 조작공장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더불당의 윤건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보라색에 있는 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윤건영 후보와 함께 더해준 위조 사전투표 주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몇 장이냐 이걸 여러분들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찾아주는 겁니다. 구로 2동에서는 972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구로 1동에서는 1432표를 윤건영 더불당 후반께 더해준 겁니다. 신도림에서는 1930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로 더불당의 윤건영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총 몇 표를 대줬냐 11635표 위조투표를 대준 겁니다. 이게 이름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이름 조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재야 전문가의 분석 방법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 접근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엘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시골촌부는 사전투표 양일사에 실시했던 시간대별 선거인수 자료 시간대별 사전투표자 수 자료 시간대별 유권자 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그런데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인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접근했고 한 분은 득표수 주문식입니다. 여기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시골촌부가 접근하셨고 득표수 기준으로는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접근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했는데 조작값은 거의 일치한 겁니다. 대단한 여러분들 오늘 작업입니다.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죠. 그로울에 윤건영 후보 그로울 이동이 포함됩니다. 위조 투표지 11,635표를 투입했고 7,412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1,635표를 대가지고 19,047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선거결과를 왜곡시킨 거죠. 이게 11,635표 세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법을 조작했을 경우하고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 투표지를 제거했을 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자연수입니다. 이 추정치는 자연수고 이거는 뭐죠 만든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조작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왼쪽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왼쪽이 완전히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있구나 규칙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 지 마음대로네 난장판이네 그게 난수입니다. 무작위수 자연수인 거죠. 투표에서 만들어진 모든 숫자는 오른쪽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수입니다. 투표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는 선거인수든 유권자수든 투표자수든 후보별 득표수든 모두 다 이렇게 자연수가 돼 난수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개입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주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만지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윤건영 후보는 원래 4만 6,150표를 받았는데 5만 7,788표로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표를 만 1,63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태영호 여러분들 국민후보는 3만 8,738표를 받았고 그다음에 조작 이후에도 표가 오차 범위내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사전투표율을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선거인수를 이만큼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당의 24.57%밖에 안 나왔는데 32.77% 온 것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만 1,635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선관위가 만들어서 그냥 원래는 3만 4,904명이 왔는데 그럼 이걸 발표해야 되는데 1만 1,635명을 더해 가지고 4만 6,539표가 사전투표소에 왔다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죠. 자 시골촌부가 해성처럼 나타난 겁니다. 해성처럼 해성처럼 나타나가 여러분 제야 H님도 전수분석을 9번 선거를 다 도와주셨는데 제야 전문가도 해성처럼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시골촌부는 해성처럼 나타나 여러분들 도움을 주신 겁니다. 다 찾아낸 겁니다. 전국의 3,500개 장소에서 해성처럼 나타na Ergebnis